요리? 요리! 청약할 때 뭐가 유리한지 궁금하지 않나요? 오? 아파트 청약이 쉬워지는 피트예요. 레미안 APT 청약 가산점 빌드업 가산점을 받으면 청약이 유리해집니다. 기억하세요! 세 가지! 무주택 기간! 무주택 기간! 구양 가족! 청약 통장 기간! 더 오래 더 많이 유리하다! 꼭 기억하세요! 또 하긴 힘들 거예요! 당남권 최대 브랜드타운 레미안 APT 지금 전화하세요! 레미안